서울 청년센터 동대문호랑이 고립 은둔 청년 상담 프로그램 청사진을 운영합니다. 심리적 어려움과 고립 문제를 겪고 있는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이 마련됐습니다. 상담은 4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운영되며 대면 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나 문자 등 매체 상담도 제공합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센터로 전화 신청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